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물론 어린이날이잖아요 또 내일이 제 생일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브이앱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머리를 자르고 나서 제 주변 지인분들께서 제 뒷모습을 보면은 완전 제 어린 시절 같은 느낌이 보인다 라고 하더라구요 어때요? 뭔가 TV 보고 있는 꼬맹이 같지 않아요? 첫 번째 코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Q&A 시간입니다 그냥 돈가스! 치즈돈가스! 어떤 걸 더 좋아해요? 저는 치즈돈가스밖에 안 먹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치즈돈가스 그 사실 저는 그 안에 치즈 있는 거 말고 어? 신나워 어떡해? 돈가스는 돈가스인데 그 위에만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다른 한 곳에다가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녹여서 이 치즈만 있는 이 후라이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돈가스면은 이 위에 치즈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치즈돈가스에 진심이구나? 맞아요 전 진심이에요 아무튼 오늘 그래도 제 친구들이 사온 그 케익을 좀 들고 올게요 제 친구들이 사온 케익이에요 생일 축하노래 해야지 여러분들 생일 축하노래 5,6,7,8 짠 짠 짠 짠 하는 혜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마시고 이거 블루매치자 이거 블루매치자 이제 그만 먹을게요 봄론볼 코카콜라 너무 맛있어 하나랑 같이 먹어볼게요 같이 먹으라고 한 사람 잠깐 놔두세요 너도 먹어봐 어떤 맛이 나은지 뭐? 어휘 2,7,1,8 다시 파워처럼 대응자 대들 오 아 와 와 와 얼굴 진짜 방해했다 잠깐만 두근거를 막곡으로 저는 이제 갈거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1시간 반 정도가 진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할 때나 뭐 일상생활 할 때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진짜 좀 오래됐잖아요 근데 앞으로 진짜 할 날짓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망가져도 정말 안 부끄럽거든요 오히려 제가 좀 더 웃긴 모습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랑스러운 백현으로 남아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 자랑스러움을 누리세요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진짜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솔로앨범 나올 때까지 사탕 많이 먹어라 사랑해 한글자막 by 한효정